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instructer 이 맛은 무엇일까요?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먼저, 한 잔 잔다! 안녕하세요! 단unter, 쑥쑥! 계속 쑥쑥! 그리고 이 맛은 아주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맛은 쫄깃쫄깃해요 면은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콜라 바삭바삭 이건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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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하고 쫄깃하고 맛있어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오돌뼈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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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깃쫄깃 바삭바삭 치킨 치킨 이번엔 아삭아삭